음악 두 번째 수익률입니다. 수익률법 입니다. 수익률법에서 승수의 개념입니다.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수익률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모의 투자액이죠? 투자액을 씁니다. 그리고 분자의 수익을 쓰는 게 수익률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수익은 총수익이 나오는 총수익률은 우리 공인교사에서는 거의 안 배워요. 수익 중에서 순수익을 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수익 중에서 이렇게 수익이 있는데 얘네가 총이고 얘네 세 개가 순이라고. 그러니까 얘네 세 개가 분자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배운다고요. 뭔 말인지 아셨죠? 다시 얘가 분모 얘가 이쪽에 있는 게 분자. 그게 수익률인데 우리는 총이 나오는 거 안 배우고 순 나오는 이렇게 세 개를 할 거라고. 순수익. 그러니까 분자에 뭘 쓴다? 순수익을 쓴다. 이렇게 순수익을 쓴다. 그냥 수익 안 하고 구체적으로. 순수익 그런다고. 그러면 수익 그러면 우리 네 개 내지는 다섯 개를 기억해야 되지만 순수익 그러면 세 개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수익률하고 승수는 뒤집으니까 서로 역수 맞죠? 얘네 둘 이는 어떤 관계다? 그렇죠.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다. 이렇게. 뒤집은 역수관계. 그런데 이런 거를 기억하려고 또 적어놓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거 모르지 않다고. 지나가면 다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자꾸 지금 많은 걸 여기다 들으려고 넣으려고 그러지 마요. 부탁드려요. 나쁜 습관이라니까. 이 부담감부터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가 위험하고 보세요. 그런가 하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르니까 또 하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드디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원리를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외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외는데 뭐를 외느냐. 흐름과 원리를 외는 거예요. 이제 먹지 않도록. 그러면 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럼 역수예요. 그럼 내가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이제. 뒤집으면 되는데 얘는 탈락. 얘는 안 하기로 했죠. 총이니까. 그럼 얘네 셋만 뒤집으면 되죠. 그럼 이제 셋만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그런데 셋을 뒤집기 위해서 저걸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만 싹 말하면 분자에 쓰면 되니까. 순. 전. 후. 이렇게 쓸 거예요. 순이 뭐냐면 순영업소독. 순영업소독. 전이 뭐냐면 세전 현금 흐름. 후가 뭐냐면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분문에 뭘 써요. 투자액을 쓰지. 그러면 이놈하고 짝이 되는 투자액은 뭐예요. 총투자액이지. 총투자액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놈하고 짝은. 지분투자액이죠. 지분투자액이죠. 지분투자액을 쓰시면 돼요. 이놈하고 짝은. 지분투자액이죠. 지분투자액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명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 자본환환율 즉 종합환환율 총투자 수익률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분 배당률. 세 번째는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총투자 수익률 즉 총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총투자 수익률이 몇 번일까. 누가 봐도 1번이지. 총투자액에 대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부동산학에서는 총이란 말과 종합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종합환환율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앞으로 환환환율 자 붙은 건 전부 수익률입니다. 다시 한 번요. 환환환환환율 자 붙은 건 뭐다?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럼 종합환환율에서 종합환환율 종합은 총을 의미합니다. 그럼 몇 번? 1번 얘의 명칭 종합환환환율입니다. 종합환환율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총투자 수익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총투자 수익률. 그러니 두 개 다 알고 계십시오. 자 그다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얘와 얘를 뭐라고 했냐면 지분 수익이라고 했어요. 내 거. 내 목. 지분이 내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값돌이가 회사하고 연봉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래. 그럼 값돌이 연봉 3천만 원은 세전소득이게 세후소득이게. 세전인데 값돌이 소득이거든 그게. 세금 전인데 왜 내 겁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건데 세금 내기 전 거냐 세금 내고 난 후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 거는. 이해 가셨죠? 일반적으로는 다 세전이게 세우게. 대부분 다 세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음식값이 여러분 점심을 드시는데 만 원 그러잖아요. 그럼 만 원 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라고 따로 말할 거예요. 그럴 때가 금방 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음식값을 말하지만 세금 별도로 받는 거예요. 토탈 합쳐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내 거 가기 전에 내 목수로 가는 것 부분에는 세전을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일 걸까 세 번째일 걸까. 두 번째 거예요. 지분 내 것으로 배당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우 수익률이라고 그냥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거는 세전 수익률 맞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세전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 배당률 그럴 거예요. 지분은 내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걸로 배당되는 율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뭐라고요? 세전 수익률이다. 그럼 얘는 뭐라고요? 그냥 세우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되게 쉬워요. 수익률에서 앞으로 명칭 붙일 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명칭 붙일 때 잘 보세요. 앞으로 종합 환원율 나오면 이거 총투자 수익률이네. 총투자 수익률이니까 분모는 투자액 와야 돼. 소득에 와야 돼. 투자액 와야 되니까 총이니까 총투자액 쓰세요. 총투자액 짝꿍은 순령업소득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분 배당률이니까 지분을 쓰세요. 지분 투자액. 그런데 지분 배당률은 언제나 세금 전 거예요. 세우 수익률은 누가 봐도 세금 다 빼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 현금 수지, 세우 현금 흐름 나오면 무조건 지분 투자액이죠.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외우실 때도 짝을 맞춰 기억하시면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럼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승수와 수익률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도만 한 번쯤 들어봐 주십시오. 종합 뭐라고요? 환원율 같은 말로 총투자 수익률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 의미는 세전 수익률의 의미. 세우 수익률 다시 한 번요. 종합 환원율, 총투자 수익률 같은 말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이 같은 말 세우 수익률 이렇게 의미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수는 클수록 유리하다 그랬어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어요? 작을수록 유리. 그런데 이거는 하지 않아도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림샘법은 한 해 거 갖고 따진다고 그랬어요? 여러 해 거 다 따진다고 그랬어요. 한 해 것만 갖고 어림잡아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분수로 되어 있는 비율 갖고 따지는 계산이 간단하다가 장점. 이해 가셨어요?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어요? 단점은 그래서 잘 안 맞는다. 정교하지 않다. 그러면 어림샘법을 먼저 하게요? 할인 현금 흐름 문서법을 먼저 하게요? 어림샘법을 먼저 적용해요. 그리고 나서 정교하게 분석할 때는 할인 현금 흐름 문서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규모 부동산에는 어림샘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할인 현금 흐름 문서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할인 현금 흐름 문서법이 정확한 거예요. 소규모 부동산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동산에는 어림샘법이 좋겠죠. 우리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 다 추론할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찍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제가 누차 말하는 거잖아요. 매년 꼭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모르는 문제야.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어요? 정신을 집중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을 찍어야 돼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시험 보면 내가 나올 때 막 결혼 잘 못 본 것 같아. 과락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체험장에 가서 그렇게 막 엉엉 울었던 사람도 65점. 이런다니까 진짜로.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잘 찍은 거야. 하 이거 찍은 거야.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거든. 자신 있게 맞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한 4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 점수 맞춰보면 65점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찍어서도 맞춰야 된다고. 잘해서 80점 맞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찍어서라도 65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확하게 답을 찍는 훈련을 지금부터 연습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원리를 자꾸 알아야 좋은 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아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율분석법으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비율분석법. 우리 교재 넘어가셔서 비율분석법으로 가봅시다. 자 103페이지예요. 103페이지 비율분석법입니다. 103페이지에 어림샘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 한눈에 보이게끔 표도 다 만들어놨어요. 아직 외우려고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되게 되게 열심히 앞서가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외우시고 암기카드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볼 때 불안불안해요. 저러한 노력이 꾸준히 시험때까지만 연결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진짜 많은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의 거의 10중의 8구가 중간에 그만둬버리세요. 그러니까 지쳐서 또 하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기대심리를 안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로 보상돼야 되냐면 점수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봄주가 잘 안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다? 나한테 오는 게 슬럼프야. 슬럼프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표정이 처음에 밝았던 분들이 표정이 안 밝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 시키면 짜증내고 공부 잘 되세요. 그럼 말 시키지 마요. 일부가 그런데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잘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율 갖고 따지는 거예요. 비율 갖고 따지는 것. 비율 갖고 분석하는 방법. 그 중에 두 개만 기초이론에서는 강조를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부비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비율을 할 때 이 대부비율이라는 저 말표현이 사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대출비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출비율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융자비율 융자비율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당비율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허 뭔 용어가 많아요. 민법이나 공법은 깔끔하게 한 개나 두 개던데 괴로는 뭔 너무 용어가 같은 게 많아요. 이유가 괴로는 뭐니까 학문이다 보니까 법에서 정연되어 있는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온 용어들입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법이나 공법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뭔데?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영어가 나와 아 용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까지 나와 근데 여러분 영어는 외국어 한두 개씩은 다 하고 계시죠?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LTV 들어보셨어요? LTV DTI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LTV 그럼 이하고 같이 알아둬야들 짝이 뭘 것 같아? 그렇죠. DTI 다음에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근데 우선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LTV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LTV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분모는 부동산 가치 그리고 분자는 융자액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담보로 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담보로 해요. 갑돌이가 있어요. 이렇게 갑돌이 건물이고 갑돌이가 있어요.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1억을 갑돌이가 빌려달래. 이걸 살려고 1억 좀 빌려주라. 그러면 은행은 어 갑돌아 알았어 1억 빌려줄게 건물 잘 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냐면 돈을 빌려주되 여기에 뭐를 하죠? 담보로 설정을 하죠. 다시 말하면 저당을 설정하죠.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은행이 갑돌이 믿겠다 아니면 부동산 믿겠다 부동산 믿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부동산에 뭘 믿겠다냐면 부동성 믿겠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부동산은 거기 계속 있어요. 근데 갑돌이는 발 달려있기 때문에 지갑 불리하면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도망 못 가는 부동산에 부동성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거기 있거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부동산의 담보 다시 말하면 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의 특성을 말하라. 그럼 첫 번째가 부동성 두 번째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수명이 짧아봐. 소용없잖아. 수명이 길라는 영속성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준다. 부동산에 부동성 믿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의 수명이 길라는 영속성을 보겠다. 그래서 다시 와서 부동산 1억짜리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어떡하겠다.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부동산이 1억짜리라네.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1자 붙은 건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백분율로 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 50% 그러면 앞으로 대부비율 혹은 LTV가 50%다. 그 말은 1억짜리 부동산을 만약에 담보로 했다면 5천빌려준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대부비율이 50%에서 60%로 올랐다. 그 뜻이 뭘 뜻하는 말인지 봐봐요. 1억짜리 부동산인데 얼마를 이제 빌려줬다. 6천만 원을 빌려줬다.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60%로 늘었지.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 담보로 해서 융자를 더 많이 해준 거죠. 융자를 더 많이 해주면 그 돈을 빌려서 이제 여력이 생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산다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는 수요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수요라고 앞으로 배워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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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